자, 이번에는 블루투스 DC로 지금 음악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블루투스 음질이 떨어지지 않아요. 제가 다른 블루투스 기계를 여러가지 비청을 했었는데요. 자, 이 기계는요. 간단해요. 지금 USB로 쓰실 수 있고 지금 연결을 빼놨는데 자, 토글 스위치로 간단하게 USB냐 블루투스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. 기계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. 아무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. 아쉽지만 unus